갑신년 중화월에 남의 광이 와야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을 쪄 과음하신 다시 온지 남의 용왕이 우연 득병하야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그때여 용왕이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용궁신하들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몰려드는디 성상은 거북, 성티는 도미 한섬인어, 추서, 오징어, 한리, 박대대, 사슴, 도로목 동참사, 조개, 해운, 군방개, 김사청어, 군수, 해구, 형감, 홍어초구, 짱족이, 부별락지 장대, 승대, 청다리가, 오리, 차구나, 졸리대, 오조리 상어, 손치, 눈치, 줌치, 멸치, 상치가 내 개구리까지 열을 듣고 어전에 입시하여 대왕의 계절은 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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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다 짐의 병을 구할 선고 그럼 상어대장을 보냄이 어떤고 상어가 엿사올 이야기는 장수구대 허용 호풍식 허거리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더른 도로 세상을 올라가면 요기감을 얻으려고 중반한 산천수 이리저리 다니다 상읍신 허용돌이 상풍세우 풍속이라 입과 끼어 물에 풍덩 탁식으로 돌팍 생겨 다 풀려되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공지 설사되어 비거는 대약으로 목사 오늘 분해지는 모터리다 인간의 이질공지 설사되어 인간의 이집공지 설사되어 목사고라 인간의 이질공지 설사되어 도라인으로 진출 을 degrees